광주 북구의회가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난 19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 발안권을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담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의회 운영의 심세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달성 북구의회는 주민조례 발안제는 지방자치 2.0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제도 중 하나라면서 많은 지역민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